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Look at this 이거 보셨어요 지금 이거 내가 좋아한 진짜 내가 다 좋아한 피트니우스터 월하이온니의 명반 이 크리스마스 앨범 이거는 세계 최고의 이건 구할 수가 없어요 이 명반은 그리고 버터플라이 엘라 피트럴도 언니는 정말 전설의 전설 내가 감이 낄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껴있어요 이렇게 저도 언젠가는 글쎄요 이런 명반을 만들 그런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화이팅하시고 우리 고객님의 채널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요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